헬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미중 간 대립이 고조되는 와중에 미국 양국 정상의 대면 회담이 협의 중이라고 백악관이 직접 밝혔습니다. 이슬람을 모독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설 악마의 시의 작가 살만 루슈디가 뉴욕에서 열린 연설 행사 참석 중 괴한이 휘두른 칼에 피습당했습니다. 코로나 지역 91번 프리웨이 선상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해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교차로를 불법으로 험거하고 위험한 고개 운전을 벌이는 현장에서 총격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백 명의 목격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자 경찰이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미국의 주택 구입 능력 지수가 지난 1989년 이후 3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격과 금리 부담으로 내년에는 집값 오름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펠러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미중 간 대립이 고조되는 와중에 미중 양국 정상의 대면 회담이 혐의 중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시점은 오는 11월 이후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이 펠러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타이완을 압박하고 타이완 해협의 안정을 흔들기 위한 구실로 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도 몇 주 혹은 몇 달간 타이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를 지키며 몇 주 내로 타이완 해협을 통과할 거고 타이완의 방위와 경제를 지원하는 등 유대도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악관은 미국은 중국과의 소통에 열려 있다며 두 정상의 지난달 통화 당시 대면 회담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사된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갖는 첫 대면 정상회담이 됩니다. 백악관은 회담식이나 장소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는 11월 시 주석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이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는 안을 중국이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0월 시 주석의 3년임 결정,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타이완을 둘러싸고 대립 수위를 높이고는 있지만 결정적 충돌은 원치 않는 양 정상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첨단 반도체와 가스터빈 엔진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4가지 기술에 대해 수출 통제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반도체와 가스터빈 엔진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며 혹독한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기술은 상업용이나 군사용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면서 수출 통제 부과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수출 통제 대상은 광대역 밴드캡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두 가지 기본 물질과 첨단 직접 회로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설계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켓이나 극초음속 시스템에 적용되는 연소방식 관련 기술입니다. 이번 수출 통제는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 등을 억제하려는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모독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설 악마의 시의 작가 살만 루슈디가 괴한이 휘두른 칼에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세기 최대 피라를 일으켰던 책 악마의 시를 펴낸 75세 인도 출신의 영국 작가 살만 루슈디가 오늘 뉴욕주 서부에 위치한 셔터커 카운티에서 문학 관련 연설을 하려던 중 연단 위로 올라온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피습당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루슈디는 뉴욕주 서부 오데오 연안이 있는 셔터커 연구소에서 강연을 하려고 무대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자가 루슈디를 소개하는 순간 한 괴한이 갑자기 무대로 달려와 루슈디를 때리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때문에 루슈디는 단상에서 떨어져 쓰러졌으며 목 부위에 칼로 찔린 것처럼 보이는 상처를 발견해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루슈디를 공격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부연했으며 신상이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루슈디는 1988년 소설 악마의 시를 출간했다가 전 세계 이슬람계로부터 항의와 협박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두 인도인이 비행기 테러 사고를 겪은 뒤 각자 천사와 악마의 영향을 받게 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인데 내용 중 이슬람 예언자 모하메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모하메드가 이슬람 경전인 코란의 일부분을 악마로부터 게시받았었다고 표현하는 등 신성 모독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포함돼 이슬람권에 반발을 산 것입니다. 출간 당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인이는 루슈디에게 사형선고를 내렸고 루슈디의 암살에 1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10년 넘게 피신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1998년 무한마드 하타미 당시 이란 대통령이 루슈디에 대한 위협이 끝났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인 2012년 이란의 한 방관영 종조재단은 루슈디에 대해 33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문입니다. 올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이 지난해보다 약 300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포스트는 연일 터지는 흉기 피습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나 또한 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뉴욕시민이 전체의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시 전역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은 2,7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1건, 11% 증가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은 올해 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급증했습니다. 흉기 피습 외에도 뉴욕시의 범죄는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NYPD 통계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뉴욕에서 발생한 7대 주요 범죄는 7만 4,539건으로 지난해 5만 4,551건보다 36.6%, 약 2만 건이나 더 발생했습니다. 범죄 유형 중 빈집터리가 3만 205건으로 48.3%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차량 절도가 42%, 강도가 39.8% 증가했습니다. 올해 살인사건은 261건 발생해 8.1% 줄어 7대 범죄 중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한편 에릭 아람스 뉴욕시장은 이달 초 치안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뉴욕주의 보석개혁법 아래 구금되지 않은 용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범죄를 일으킨다며 보석개혁법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전상희입니다. 경비행기가 고속도로에 추락해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SNS를 통해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가 아닌 고속도로로 내려옵니다. 강하게 바닥에 부딪힌 비행기에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동체는 중심을 잃고 길밖으로 밀려나갑니다. 지난 9일 날 링컨 에비뉴 인근 91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경비행기에는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별다른 부상 없이 모두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조종사가 공항으로 향하다 엔진 고장을 발견하고 비상착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도로 통행량이 적고 조종사가 적절히 착륙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총격 살인이 발생했는데 범인에 대한 단서 하나 찾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은 분명 사건을 목격했거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남쪽 컴튼시의 한 교차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에워싸고 그 안에서 위험첨 만한 고개 운전이 벌어집니다. 심야 시간에 기습적으로 열리는 일명 스트리트 테이크오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명의 젊은 남성이 차 안에서 여러 발의 총격을 받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초기 사건 해결을 자신했던 경찰은 그러나 사건 발생 9개월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단서를 찾지 못했고 목격자를 찾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분명 총격을 목격했거나 용의자와 관련한 정보를 아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불법 점거 행사에 모이는 사람들의 특성상 갱단과 관련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스트리트 테이크오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셜미디어를 통해 장소와 시간을 기습적으로 공지하는데 팬데믹이었던 최근 2년 사이 급속히 늘어났고 장소도 주로 사우스베이 지역에서 헐리우드, 컬버시티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술과 마약, 광란의 분위기 속에 치러지다 보니 각종 범죄와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경찰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국에서 집을 사기가 33년 만에 가장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중개인협회가 주택 가격과 가구당 소득, 모기지, 금리 등을 반영해 산정한 주택구입 능력지수는 올 6월 98.5로 나타나 지난 1989년 이후 3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집을 사기 어려워진 것은 집값이 사상 최고로 치솟은 데다 모기지 금리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미국 단독주택 중위 가격은 42만 2,300달러로 중위 가격이 40만 달러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또 올해 초 3% 초반이었던 모기지 금리는 6월에는 5.6%까지 올랐습니다. 가격과 금리의 이중 부담으로 수요가 줄면서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집값 오름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주와 뉴욕시, 각 카운티에서 조사한 폐수 샘플 조사 결과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공동 발표했습니다.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하고 치료대도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 이런 하수 및 폐수에서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보건당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뉴욕주와 시보건당국은 뉴욕시 일부 지역에서 채취한 폐수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공동 발표했습니다. 두 보건국의 발표는 해당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 확산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뉴욕주 라클랜드 카운티 거주자에게서 양성 사례가 확인된 이후 보건당국은 주저녁 폐수 샘플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과 7월 채취된 오렌지 카운티의 하수 샘플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오늘 뉴욕시에서도 잇따라 발견된 것입니다. 메리 바셋 뉴욕주 보건국장은 소아마비 바이러스 감염이 한 건씩 확인될 때마다 수백 명이 더 발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지난 2013년 이후 미국에서는 감염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CDC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며 척수를 감염시켜 팔과 다리에 영구적인 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인후통, 발열, 피로, 복통 등의 독감 유사 증상부터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지 않으며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는 질병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도 전염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소아마비의 치료제는 없습니다. 백신 접종이 유일한 예방책인 셈입니다. 현재 CDC의 지침에 따라 모든 취약 연령 아동에게는 소아마비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부는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은 물론 주, 저녁 모든 생후 2개월 이상 어린이와 임신부,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바로 접종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실시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핵무기 관련 내용 등 기밀문건이 포함됐는지를 놓고 법무부와 공화당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현지 시각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기밀이 포함된 다수 자료를 미 국가기록원에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 언론들은 압수 대상 품목에 핵무기 관련 사안이 포함됐다거나 FBI가 11건의 기밀문서를 확보했다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 장관 역시 압수수색이 상당한 근거에 기반했다며 강제 수사 개시는 심사숙고 끝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핵무기 관련 내용은 날조라고 반박했습니다. 동시에 FBI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도 거부했다며 일각의 증거 조작 음모론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야당인 공화당 역시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수사라며 바이든 정부가 법무부와 FBI를 공격 수단으로 삼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유례없는 강제 수사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의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외출이 줄면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 정관장 주체 KYCC 후원 제1회 어린이 미술대회 시상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가족과 함께 외출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담긴 그림들. 코로나19로 마음껏 뛰어놀지 못했던 어린이들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제1회 정관장 홍의장 군배 어린이 미술대회에는 전국에서 초등학생 120여 명이 참가했고, 이 가운데 20명이 선발돼 오늘 시상했습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또 꿈을 꾸고 또 다채러운 색깔을 쓰고 그런 활동들이 아이한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대중적으로 그림은 누구나 다 그리는 거니까. 정관장은 오늘 미술대회 상금과 어린이들의 면역력 향상을 위한 상품 등 3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의료진과 경찰을 위한 후원을 해온 정관장은 오늘 시상에 이어 다음 달엔 화재와 산불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소방관들을 위한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이번 주 증시와 다음 주 시장 흐름을 분석해보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김재환 아티스트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7월 CPI 지수가 발표된 이후 증시가 굉장히 급반등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번 주는 지난주 달랑 42포인트 차이로 유일하게 하락한 주로 기록했던 다우전스까지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주로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제 네스탁과 S&P500 같은 경우는 4주 연속 상승한 주로 기록했다는 얘기죠. 이 정도까지 된 거가 작년 11월 이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9개월 만에 처음 4주 연속 올라간 거니까 반등이 그만큼 탄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주 보니까 장 초반에는 아침에는 증시가 굉장히 오르다가 또 마감될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심리적으로 지금 많이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요동침이 그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솔직히 그저께 같은 경우도 어제는 아침에 강세로 웰리 무드 시작했다가 중간에 다시 또 꺾였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혼조세로 예를 들어서 끝났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웰리 무드를 시작해서 끝날 때는 더욱 탄력받아서 끝났습니다. 예전에는 장이 조금만 반등할 때마다 패닉 셀링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또 떨어질 거 우려해서. 지금은 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거나 지지부진할 때는 패닉 바잉이 들어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만 빼고 장이 오를 것을 조바심내는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벌써 최근 한 달 두 달 전하고 지금하고는 상태가 많이 바뀌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증시가 좀 그래도 랠리 모델을 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기대 심리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월요일 같은 경우는 엔비리아하고 또 다음 날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랩은 실제 경고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보다 좀 못 나올 것 같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위축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수요일 날 CPI 그다음에 목요일 날 PPI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또 급반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CPI, PPI가 보여주는 것은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었다는 기대감 속에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다음 달 금리 인상이 0.75%가 아닌 예를 들어 0.5%로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속에서 사람들은 자꾸 자꾸 매수세 증가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바닥을 찍었느냐 이게 사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고 모든 전문가들, 비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몰두를 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은 최근 들어서는 바닥을 찍었다는 걸 보는 경제학자들 예를 들어 차트, 테크니션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많아졌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는 그 전에 11월 달에 올라서도 바닥을 찍었다는 설이 분명히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니었었습니다. 지금은 4주 동안에 이게 올라간 거가 배열말표 완료로 끝나느냐를 아직까지 우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캠프는 그렇고 다른 캠프 쪽에서는 오케이 바닥을 이미 찍었다 6월 중순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더 유지가 되고 아마 9월 달 금리 이상 전까지는 크게 요동친다는 것보다도 분위기는 이런 식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 주 증시 좀 분위기나 아니면 지표 같은 거 있다면 어떤 걸 주목해야 할까요? 다음 주는 주택 착공, 빌딩 펄미, 기존 주택 판매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소매 판매 지수가 나옵니다. 그만큼 사람들 스펜딩을 계속 하고 있느냐 소매 판매 지수가 나오는 거고 또 FMC 회의록이 나오기 때문에 지나먼 미팅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다는 것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뒤늦게 발표되는 거지만 그거에 따라서도 투자 심리는 또 요동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소매 유통업체들 월말트나 탈겟, 홈디퍼 아니면 또 시스코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있는 거고요. 지금 실적 발표는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매파적 발언들도 좀 약간 수그러들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매파적 발언들이 지난주, 2주 전에도 그런 지수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가 풀렸다가 위축됐다가 풀렸다 했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딱 하루 떨어졌습니다. 이틀을 엇갈리고 이틀을 오르고 하루 떨어졌으니까 분위기 반전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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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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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